이 리뷰에서는 작업 공간에서 생산성과 편안함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된 최고급 인체 공학적 마우스 매트인 앵커 스페이스 A40을 살펴봅니다. 컴퓨터 액세서리의 선두 브랜드인 앵커는 전문가와 게이머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A40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프리미엄 품질 및 인체 공학적 디자인 앵커 스페이스 A40은 고급 소속의 인체 공학적 디자인 소재로 제작되어 모든 작업 공간을 보완하는 세련되고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매끄럽고 매우 부드러운 표면은 정밀한 마우스 움직임을 위한 편안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장시간 사용하는 동안 최적의 제어와 피로 감소를 보장합니다. 최적화된 크기 옵션 스페이스 A40은 다양한 책상 설정과 선호도에 맞게 다양한 크기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노트북에 적합한 컴팩트한 크기부터 듀얼 모니터 구성을 위한 더 큰 옵션에 이르기까지 앵커는 작업 공간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맞습니다. 향상된 내구성 품질에 대한 앵커의 헌신은 스페이스 A40의 내구성에서 분명합니다. 마우스 매트는 일상적인 사용을 견디고 마모에 강하도록 제작되어 빈번한 마우스 움직임과 지속적인 게임 또는 작업에도 오래 지속되는 성능을 보장합니다. 미끄럼 방지 고무 베이스 앵커 스페이스 A40은 표면을 단단히 잡아주는 미끄럼 방지 고무 베이스를 갖추고 있어 격렬한 게임 세션이나 바쁜 근무일 동안 원하지 않는 움직임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미끄럼 방지 받침대가 마우스 매트를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하여 중단 없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앵커 스페이스 A40은 인체공학적 마우스 매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작업과 놀이 모두를 위한 편안함, 내구성 및 다목적성의 프리미엄 조합을 제공합니다. 매끄러운 표면, 미끄럼 방지 베이스, 최적화된 크기 옵션 및 손쉬운 유지 관리를 갖춘 스페이스 A40은 작업 공간을 새로운 차원의 효율성과 편안함으로 끌어올립니다. 앵커 스페이스 A40에 투자하여 정밀한 마우스 제어, 피로 감소, 향상된 생산성 또는 게임 성능을 경험하십시오. 앵커 스페이스가 애착하는 في 상승하여 정밀한 실질성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